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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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선택의 음식을! 다음날 너무 맛있어 베라와 베트남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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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튀김옷이 저는 고소한 모짜렐라 먹기 전에는 고소한 고소해요 고소해요 소고기 고소한 고소 저는 히힛이 신선한 맛이에요 저는 히힛을 못 먹어서 먹어주고 이것은 히힛이 아주 매운 것 같아요 히힛이 좀 더 더 뼈어요 히힛이 너무 좋고 히힛이 진짜 매운 맛이에요 히힛이 너무 매워요 히힛이 매운 맛이에요 닭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온갖봇 오우 정신을 쭉 다 같이 먹어요 너무 맛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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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